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백성사무사 그중에 항상 계시고 그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백성 기도와 도예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바로 없어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송정돌같이 기만에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성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성하게 하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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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